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늘 성령 충만했나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 됐나요? 네 오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2, 3, 7의 빛을 비추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통하여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강단을 살리게 하시고 70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강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눈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자신이라 영생을 얻게 하니라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어요? 성경에서의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서있네 주환이는 뒤를 돌아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네요 와 주환이는 서미스쿨 1학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하음이는 성산초등학교 맞나요? 성산초등학교? 네 1학년 그리고 우리 유빈이도 주환이 함께 서미스쿨 1학년이 됐어요 우리 랩런트들 학교 현장이 다 있죠? 그 현장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현장입니다 두렵거나 친구들 몰라서 나 외로워 친구 없어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사냥으로 크게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고백할 줄 알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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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피부를 찌르면은 뭐가 나오죠? 피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꼭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미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옆에 친구들에게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서있네 랩런트한데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랄랄라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랄랄라 참 진리 되신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랄랄라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랄랄라 참 진리 되신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선생님이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기침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나 봐요 저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기침이 안 나는 건 기적이죠 지금 제가 증인으로 섰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임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썸입기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그님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숨 쉬고 내뱉는 나의 숨 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주인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리 나는 하나님 찬양 몸 차지구 차려 경리 감사합니다 3월 둘째 주 예배를 목상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의 흐름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인도 받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것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예배로 오늘도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사도신경 찾아볼까요 성경책 맨 앞쪽에 있습니다 자 이는 성령으로 죄를 사도신경으로 몸이 다신경으로 몸이 다신경으로 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6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찬송가 565장입니다 자 강서준 찾았습니까 하품하지 말고 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다 찾고 있습니다 네 손 내려도 됩니다 찬송가 찬송가 고맙습니다 찬송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네 이현정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진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가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년부 랩런트들이 매일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 자신을 먼저 살리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써미타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성령 충만 놓고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진실 전도사님께 갑절의 영감과 우력을 더해주세요 차세대 성교사 미션홈에서의 생활이 은혜의 새 시작이 되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유년부 선생님들도 매일 그리스도 언약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몸 찬양 딤과 반주 선생님과 송가대와 헌금위원 모두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배의 주인 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순서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풍풍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이 여전거로 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이 여전거로 나갈 때 날마다 새해 힘주세요 내 맘속에 기운이 내고 사요 내 맘속에 기도하실 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와 염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여서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차례로 읽도록 할 거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친구는 손 들어볼까요 집에 있는 친구들도 손 들어볼까요 준범이 서준이 손 내리세요 그러면 유즈 유즈 다 찾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흥금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하나님의 그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흥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돼 나의 중심을 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친구들 말씀 제목 한 번 크게 한 번 외쳐볼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영적 서미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오실 우리 전도사님 크게 환영해 주시면 더 정확한 말씀 전해 주실 것 같아요 박수로 환영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요 강서준 눈 감으세요 자 우리 대면으로 예배 드리러 온 친구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회에서 받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최고로 은혜 받고 원약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확실한 목표를 가진 영적 서미스로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드린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2, 3, 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영적 서미스라는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24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몇 년도에요 지금 배경 하연광 지금 몇 년도야 2022년도에요 2022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알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나라가 전쟁을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맞아요 이 두 나라가 지금 2022년도에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전사님이 지난 한 주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어느 한 아이가 그 전쟁통에 아이 혼자 피난길을 가는 울면서 피난길을 가는 그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 자 우리 랩런트 생각해 보세요 하연광 생각해 봐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 전쟁 한복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렵고 너무 끔찍해요 근데 만약에 그 전쟁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끝날 줄 내가 미리 알고 있다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두렵지 않아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이 사연은 미리 알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했던 랩런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일어났던 모든 전쟁과 일과 문제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도 갈등하지 않고 두렵거나 이런 싫지 않았던 랩런트였어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문제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보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도 나에게 패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하연광 뭐 발견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번 주 학교에 갔을 때 나는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먼저 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네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랩런트인 서정민을 힘들게 하려고 문제를 주는 게 아니야 랩런트인 하나님 자녀인 나를 어렵게 하려고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랩런트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의 필요성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말씀의 제목 한번 적어볼게요 이번 주 우리 어떻게 언약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려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해야 돼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바쁘게 움직이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하니 때문에 하나님이 가하니를 돕고 가하니의 언약 여정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쁘게 움직이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가 필요한 것을 인정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가 필요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서울대학교라고 하겠죠 전 세계에서 좋은 대학은 하버드대학이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좋은 학업, 학벌, 직업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그리스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일 멍청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잘 되지만 그리스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일 멍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가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확인할 건데 이사야의 가문은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명문가였어 대대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귀족 출신이었어요 부자였단 말이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랩런트였어 또 수준 높은 그런 엘리트의 가정을 밟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엘리트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엘리트가 먼저 된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시대와 나라를 살리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 그런데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까 모를까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에게 주는 문제 왜 하나님이 주시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불평불만해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지금 이 상황을 주신 건가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해버려요 정죄 정죄가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를 손가락질하고 자기 스스로 주눅드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오는 상황들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내가 이래서 이렇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서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체질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체질 그런데 스스로 정죄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주눅들게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열등감 속에 살아요 열등감이 뭐냐 하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늘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요 두 번째는 피해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상처 있지만 그 상처에 빠져서 내 상처가 제일 큰 거야 내가 제일 피해보고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로 랩런트로 부르셨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정죄해버리고 열등감 속에서 피해의식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에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고 있어 존사님 읽어줄게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12절에 사단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계명성 계명성이 뭐냐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에요 별 중에도 제일 아름답고 제일 빛나는 별을 보고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오늘 사단의 정체성이 이렇게 나와 계명성이야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 자기 자리를 계속 높이려고 하는 사람 누구와 같이 되려고? 14절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계명성인 사단이 하늘에 올라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사단의 존재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으로 인해서 자꾸 창세기 3장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을 무엇을 하냐 하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주인이고 내가 잘되면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인정해야 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계속 정지하게 되고 옆에 사람과 옆에 친구가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내 상처를 계속 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눌려 살아가요 주눅들고 여기에서 해방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 그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왜 예수님을 보내신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심판하려고? 너는 죄가 있어 너는 네 죄가 더 커 이렇게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육신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몸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사야 7장 14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만웰로 우리 영광이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게 인만웰이야 우리 가은이와 함께 하셔 그게 인만웰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말씀 속에 있는 랩런트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존재예요 근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목마른 삶이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목말라 늘 뭐 사고 싶고 뭐 갖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랩런트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씀 붙잡아야 되구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랩런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랩런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랩런트가 되어야 돼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번 주 말씀 암송이죠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점점하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파수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했어요 파수꾼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파수꾼은 성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 그래서 성벽 가장 높은 곳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가장 먼저 보고 성 안에 있는 군인들에게 보고하고 알려서 미리 예방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을 보고 파수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은 잠시도 잠을 자면 안 돼 내가 잠깐 졸다가 적군이 쳐들으면 어떡해 그렇죠 파수꾼은 잠시도 잠을 자지 않고 성벽 위에서 지키는 사람을 보고 파수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24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파수꾼에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을 지키고 또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랩런트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랩런트의 축복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24시 일하시게 하는 랩런트는 24시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보좌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의미해요 왕이 앉는 자리 왕의 자리를 보고 보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는 인만우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왕은 아니지만 왕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보좌의 축복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왕과 함께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왕의 자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왕을 늘 옆에서 보필하는 자들이 있어 대통령이 갈 때마다 혼자 간다고 하지 않았잖아 우리 지난주에 대통령 드디어 뽑았는데 5월달 되면 바뀌어가지고 바뀐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뽑히자마자 이 사람 아직 대통령 안 됐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이제 가는 곳마다 경호원들 보디가드들 또 방탄차 이런 거 다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똑같아 지금 우리가 왕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만우엘 왕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권세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을 시종드는 천사들 왕의 말을 이루는 천사들 또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 랩런트들과 24시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내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랩런트의 축복을 24시 보좌의 축복을 받는 랩런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과 랩런트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랩런트들까지도 이사야가 미리 알고 미리 누리고 미리 가졌던 24시 보좌의 축복으로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하나님을 일하게 하늘 랩런트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집 맨 앞에 있는 주기도문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린 여기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감기 조심하고 건강관리 잘하길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다 그죠 봄이 왔어요 그죠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또 예배로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출석 체크를 해보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완전 237이에요 줌으로도 예배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드리고 있어요 우리 유년부는요 랩런트가 47명 선생님이 28명 전체는 75명인데요 오늘 결석을 체크해보니까 4명밖에 결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0.6% 결석률이 아주 낮다 그죠 그리고 줌으로 들어온 친구가 28명 돼요 선생님하고 다 포함해보니까요 그러면 40% 출석률이 돼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되어서 조금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유년부는 현장 예배에서도 승리하고 줌으로도 예배 승리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손 한번 흔들어봅니다 우리 예배 승리합시다 안녕 예 예배 들어올 때 김예건 김예건 들리나요 얼굴 보여줍니다 얼굴 박우빈 박우빈 안 들리나요 얼굴 보여줍니다 얼굴 비대면 시대지만 대면할 수 있는 줌 예배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우빈 박우빈 빨리 전화하세요 단위 선생님 얼굴 보여줄 수 있도록 줌 들어올 때는 깜깜하게 해놓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박우빈 얼굴 한번 봅니다 선생님 박우빈 얼굴을 모르겠어요 계속 줌 들어오고 결석하고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박우빈은 엄마는 보이나요 동생인가요 박우빈 감사합니다 우리가 친구들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예배 승리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오늘부터 우리 또 줌한다 줌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올인 하셔야 됩니다 영적 서미 타입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유년부에서 인도 받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주시고요 2월 달은 지나가고 3월 달하고 4월 달에 1학년 신입생 가정신방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2주차 복원 훈련을 어제 선생님들이 오셔서 주기도 없는 사도신경 자료를 만들었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겠다 저요 좋아요 홍주아 또 누구 다 와야 돼요 오늘 오늘 몇 시까지 와야 돼요 주부 한번 보세요 시간 몇 시예요 1시 반까지 유년부실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게 하셔야 돼요 집에 가면 안 돼요 집에 가셔도 되지만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하면 하나교회 이 예배를 통한 축복 훈련을 통한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꼭 인도 받아주세요 오늘 2주차 복원 훈련 사도신경 주기도 문합니다 다음 주는 3주차 필리핀 성교 예배 드린다 그죠 우리 성교 저금통 기도하시면서 모아둔 거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강구합니다 오후 예배 성가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인도 받습니다 3시까지 성가대실로 인도 받아주세요 한 분 더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주부 한번 펼쳐봅니다 우리 친구들 주부 한번 보세요 자 2, 3, 7 나라 왕노르탈 두기고반 두기고반 손 들어봅니다 와 우리 강미아 선생님 반이에요 자 미래 대통령 우리 김아준 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김아준이 꿈은 대통령이에요 자 우리 이유빈 랩런트도 왔어요 현장 예배 왔고요 채민호 랩런트랑 박승원 랩런트는 줌으로 줌으로 예배 승리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박승원 네 박승원 랩런트 최민호 랩런트 네 감사합니다 우리 왕노르탈 두기고반 이번 주 반별로 돌아가는 집중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영적 선미스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유년부 대표 기도 우리 전영화 선생님 대표 기도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전도사님 두고 우리 역과 성년출만 두고 기도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오늘 유수를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또 기도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코로나가 시작된 게 2019년이에요 지금 몇 년도예요 2022년 2019년 지나가고 2020년 2021년 2022년 지금 3년째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처음에는 데이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둘이 힘을 합쳐서 델타 플러스 오미크론 해가지고 델타 크론이 또 나온대요 와 선생님 그 뉴스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죠 우리 기도하면 그렇죠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생성이 될 거예요 번이가 되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줌으로도 예배 들어와야 되고 현장 예배도 들어와야 되고 기도하면서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면역력을 키우려면 영적 섬유 타입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지요 그리고 오늘 2주차 복음훈련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오늘 다 기억하시고 전화신방 해주시고요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보고마는 멋진 랩농테들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우리 랩농테들 안녕 우리 선생님과 소통하시고 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